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서철모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에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 50만 명 시대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서 전 부시장은 둔산권 아파트 층고 제한을 현실화하는 등 도심을 재정비하고 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겠다며 서구가 제대로 날아오르려면 중도보수라는 다른 한쪽 날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현 구청장의 대전시장 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서구청장에는 지금까지 김창관, 김경석 서구의원과 유지곤, 대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.